제가 잔소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정원씨가 김수미 엄마 느낌으로 아유 털봐 털머리털 우리 엄마들 그죠? 잔소리 이정원씨 드립니다 최용재씨가 양도 높지 하신가봐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돼지 무시하지 마라 돼지가 더 깨끗하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용재씨도 양말 세트 드립니다 오 약간 조금 그 오 약간 정돈된 마음으로 보내주셨어요 9951님 정리된 공간에서 정리된 생각이 나온다 잔소리 스타일도 다들 다른 거잖아요 9951님 드립니다 영남쪽인가 봐요 영남쪽 영남쪽 잔소리입니다 3546님 쫌 호남쪽도 좀 대표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영남쪽에서 쫌 보내주셨고요 유명숙씨의 정우성톤으로 청소했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게시판을 직접 보여주시겠습니까? 저에게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잔소리들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83님 8583님 돼지는 쉽고 청소는 어려워 8583님 드림 자 1676님 정영진씨가 아닙니다 전라도는 워메 좋아 전라도는 워메 라고 보내요 아니다 김은빈씨가 전라도는 흠이 전라도가 조금 다양하게 있네요 계속해서 세루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희씨 충청도 왜 그리야 보내주셨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